어묵 소식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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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벰던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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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고는 도망진 것입니다. 가인 캐릭터의 안경을 선택해봐. 가인 캐릭터의 원포인트를 선택해봐. 가인 캐릭터의 목소리 타입을 선택해봐. 알기차게 프린 채널! 내가 된다! 가자! 우리의 마음을 리듬에 잡아! 알기차게 프린 채널! 고소해요! 시작합니다! 리듬 게임! 도전! 리듬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줘. 나의 꿈을 이뤄주는 위채널! 우리의 마음을 리듬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줘. 하나, 둘, 도전! 여기가 바이러스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줘. 우리의 마음을 리듬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줘. 우리의 마음을 리듬에 맞춰줍니다. 이 선을 위치한다면, 아직도 강아지어 작업할 수 있을 경우 저는 해야지. 많이 횟인다. 여행도 아쉽게 가야겠다. 저기 우리가 이 게임을 죽이고 싶을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